그게 무슨 소리예요? 서울중앙지원 외사부가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사회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 외국인 학교라뇨, 회장님? 저도 모르게 지원서 내셨어요? 그럼 내 손주를 근본도 모르는 애들이랑 같이 공부시킬 셈이었니? 우리도 지금 거기 걸렸다는 건가요? 회장님, 그때 그 등본 정리하신다고 제 인감도장 가져가신 거 설마 그건 아니죠 시끄럽다, 뭐 대단한 일이라고 홍분하니 여보,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위장 이혼 당했다는 거잖아 아이 부정 입학시킨 엄마가 됐고 노 대표나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, 네가 혼자 한 거야 we can't fix it we can't fix it we can't fix it 택 무엇